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7과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7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7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6과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키워드에서 보시면서 혹시 좀 기억 남는 거 있으신지 하나, 두 개 정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6과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심판을 하셔야 할 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바벨의 정신, 바벨탑, 바벨론을 비롯한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정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루스벨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정신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는 아수르의 폐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인데요. 지난주에 이방, 여기 열국에 임한 심판이라는 것을 또 배우면서 우리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들었잖아요. 오늘은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제목처럼 아마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 질문이 있는데 한번 나눠볼까요? 가뭄 또는 단수를 대비해 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혹은 식량의 고가를 염려해서 음식을 미리 비축해둔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경험을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도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명절에 며칠 동안, PX라고 하죠? 군대 안에 있는 편의점을 며칠 동안 열지 않겠다고 해서 미리 그렇게 통보를 해서 병사들이 PX가 텅텅 비도록 물건들을 많이 사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긴 기간들 동안 제가 먹어야 하는, 먹고 싶은 빵이라든가 그런 간식들을 저도 열심히 비축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요. 그런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뭐랄까요, 한국에 있을 때 집에 있는 물탱크 같은 거 청소한다고 하면 그거 청소하니까 물 미리 받아놓으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물이 한동안 안 나왔던 그런 기억도 좀 나서 물 미리 받아봤던 경험도 있고요. 또 뭐랄까,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숙사에 살 때 연휴, 긴 명절 같은 때 있을 때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급식을 안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미리 미리 먹을 거 준비해두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컵밥 같은 거나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라면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사뒀던 기억도 나고요. 또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판데믹을 가꾸면서도 참 많이 봤죠. 특별히 미국은 물이나 휴지 같은 것들을 코스트코에 가면 진짜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참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미래에 뭔가 고갈이 있고 뭔가 굶주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이 당연한 심리겠죠. 오늘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는 믿음에 따른 방책들인데요. 이 부분은 깨닫기 부분으로서 진리에 기초한 믿음의 기도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배운다입니다. 일요일 소지인 믿음에 따른 방책들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시간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건데 지금 저희가 여러 과에 거쳐서 어떤 왕에 대해서 배웠었죠? 유다의? 아하스 왕죠. 아하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드디어 이제 아하스가 죽습니다. 죽은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죽었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혹시 김밥님께서는 히스기아 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선한 왕이었고 특별히 역대 많은 선한 왕들이 선함에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개혁적인 그런 왕이었죠. 네 맞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그 유다 민족의 종교심을 예루살렘으로 집중시켜서 6월절을 회복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마 이사야 교과 공부 1과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사야가 섬겼던 네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섬겼던 왕 중에서 가장 마지막 왕인 거죠. 아주 선한 왕이었고 신앙을 하나로 연합시켰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렇게 왕이 딱 등극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등장합니다. 아시리아가 전에 있었던 아버지, 즉 선왕이었던 아하스를 보호해줬잖아요. 그래서 아하스는 조공을 바쳤었고요. 아시리아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나서도 유다와 동일한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그 조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보호해줬잖아 하면서 보호를 명목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했죠. 그런데 11기화 18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아는 이 아시리아에게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겠다라고 개혁을 이렇게 외친 것인데요.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아시리아 왕이었던 사네립이 그거에 대해 분노해서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해서 점령했다라고 이사야 3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들을 다 점령하고 점령 거의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다음 질문 보시면 히스기아는 사네립의 침입을 어떻게 대비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아하스왕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수르에게 의지했었고요. 히스기아는 어떻게 대비했을까요? 네, 히스기아가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면 아래의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죠? 3절부터 보시면 성밖에 샘에서 물의 근원을 막아서 아시리아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어떤 식수와 전쟁에 필요한 물들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5절에 성벽의 무너진 부분 이곳저곳을 다 고치고 그 위에 망대를 짓고 5절에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들은 이제 어떤 물자, 자원 이런 어떤 대비들을 했던 것이고요. 6절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위로의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다. 이런 것들은 어떤 자원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의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 준비시켰던 심협에 대비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았던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아시리아 왕과 그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에게는 육체의 팔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이 말을 하면서 그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도 군사적인 부분들도 잘 준비하고요. 내실도 그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준비시키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3절인데요. 3절에 지금 성 밖에 있는 셈의 물을 막았다 했잖아요. 성 밖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다위성이 있는데 이렇게 다위성이 있는데 이 성 안에서는요. 식수를 구할 수 없었대요. 당시. 성 밖에서만 식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해버리면 성 밖에 있었던 적군들은 물을 구할 수 있지만 성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포위된다면 예루살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희승이하는 물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적군들조차도 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물을 막아놨던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번에 희승이하 터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희승이하 터널이라고 우리 예루살렘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직접 갔을 때 희승이하 터널 수로를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 안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서는 물을 구하고 성 밖에서는 물을 못 구하게 했던 것이었는데요. 성 밖에 있는 샘을 막았죠. 여기 성 밖에 있었던 이 기온샘을 막아버렸습니다. 위를 딱 덮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덮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는 덮었지만 밑에 물이 있는 그쪽을 수로를 파가지고 사부로 막 곡괭이 같은 걸로 파가지고 지하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수로를 파요. 이 수로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가지고 여기 보이는 실로함이라는 이 지역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이게 희승이와 왕이 했었던 공사였습니다. 성 밖에서는 물을 못 구하지만 성 안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여기 실로함과 이 기온샘의 높이 차이가 있었어요. 높이 차이가 몇 센트였냐면은 30센트였습니다. 근데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였냐면요. 530m였어요. 이 길이가 530m의 엄청 긴 길인데 지금 높이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난다고요? 30센트. 그 말은 엄청 길지만 기울기는 정말 정말 아주 세미한 기울기를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가 수학자라는 저희 전사사님께 여쭤봤는데 기울기가 0.06%라고 얘기하셨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은 1m당 510m 중에서 1m당 0.06cm가 작아져야지 낮아져야지 그 기울기로 가야지 물이 역류하지 않고 이 실로함까지 성 안까지 잘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것을 결국 희승이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을 막아버렸지만 그 밑에 지하수로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굉장한 기술을 보여주면서 이 아수르의 포위와 침략으로부터 대비했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 했죠. 우리는 이 침략에 대비했었던 희승이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한번 김밥님이랑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방금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희승이아가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했던 여러 가지 대비들이 있었습니다. 물자를 준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여기 밑에도 나와 있죠.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했던 일들은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성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여 일한다는 것을 또 하이프인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은 스스로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네요. 밑에 있는 글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침략을 대비했었던 이 내실과 이 외실을 잘 다졌었던 하나님께 그 의지하고 자신들도 노력했었던 이 희승이야의 정말 좋은 모델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내실을 다짐으로써 만만의 준비를 다했던 것이 바로 희승이야와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승이야에 대비해 가만히 있을 사반이 아니었죠. 그리고 가만히 있을 아수르가 아니었습니다. 이 밑에 월요일 소재에는 선봉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만 봐도 뭔가 좀 뭔가 일어날 것 같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신하였던 랍사게를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아시리아가 라기스라는 한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유다 남쪽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던 그걸 포위하는 동안 랍사게를 보내서 그 랍사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선동하게 만드는데요. 그 랍사게가 했던 선동의 내용이 이 텍스트들에 있고요.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 이걸 김밥님께서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너희의 전략과 군사력은 빈 껍데기이다. 이집트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유다 지역의 산당을 없애서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도 못 드리지 않냐.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냐.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똥오줌을 먹게 될 거다. 우리에게서 승리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희승이하에게 속지 말아라. 우리와 평화 조혁을 맺으면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네. 이러한 1번부터 9번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위협들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랍사게의 말은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랍사게가 말했던 것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리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고 진짜 랍사게의 아스루와 싸워서 이긴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위에 보면 라기스라는 이 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라기스가 유다 남쪽에 있는 요새였는데 이 라기스가 어떤 성이었냐면 나중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공격에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던 그 성이 바로 라기스 성이었어요. 그 말은 굉장한 요새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새가 포위당하고 거의 함락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말은 진짜 실제로 유다의 강력한 요새들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운명이 진짜 불보듯이 뻔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아스루에게 패배하고 저항했던 모든 나라들의 최후는 끔찍했습니다. 너희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릎 꿇어. 너희 배부르게 먹을 거야. 너희 왕, 희숙이야. 믿지 마. 라고 얘기했었죠. 만약에 김밥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에도 답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김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꿈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만약에 아주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한다고 쳐보세요. 야 그거 쉽지 않아. 그거 할 바에는 내가 딴 거 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부분들을 막 흔들려 노력하고 하는 거죠. 막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선교사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야 선교사 가서 너 첫 자식은 먹여 살릴 수 있겠어? 그럼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뭐 아프리카에 뭐 아프리카 중고등학교 다 보낼 거냐고 아니면 뭐 모케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좁은 등용문에 대해서 말하면서 쉽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들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한 뭐 현실에 기반한 사실에 기반한 우리를 선동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얘기들 들으면 또 김밥님 어떠실 것 같은지 또 생각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가 의료살렘에 있었으면 굉장히 그들의 말에 혹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민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진실을 담고 있었으니까 다 실제로 맞는 말들이고 그래서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말대로 될까 봐 실제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선교사든 혹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맞아요. 혹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쉽지 않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열두 정탐꾼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열두 정탐꾼 이야기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모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고한 것들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강한 종족이었고 실제로 그들의 어떤 토지 소산물이 너무나 컸고요. 그들이 정말 그들 보기에 자신은 메뚜기 같이 보였고 그들은 거인 같이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과장이었을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그들이 잘못된 것인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우수아와 갈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두 정탐꾼이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이때도 지금 이 랍사개가 말하고 있는 진실을 담고 있는 이런 것들처럼 이 열 정탐꾼들도 진실과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나 두 명의 갈렙과 여우수아라는 두 명의 정탐꾼이 희망의 정탐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질문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루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피치 못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순간들에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진실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집중한다면 그것들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역시 희망의 정탐꾼으로 그렇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히스기아 왕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당시에 게다가 그 랍사개가 히브리말로 말했다고 합니다. 히브리말 그러니까 히브리말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말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다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성 안에 있었던 그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신하들이 아 제발 아랍말로 해달라 히브리말로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 개의치 않고 히브리말로 계속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계속 크게 맺히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두려움을 겪게 됐고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픈 그 기억을 이렇게 갖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여호와께서는 그대를 구하실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뭐 당연히 그렇다라고 우리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정탐꾼 이야기에서도 가난한 민족을 그 작고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대를 구하실 수 있고 말고요. 당연히 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랍삭의 말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설득력 있어 보였기 때문에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김밤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목해자를 하고 싶든 성교사로 하고 싶든 그냥 평범한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든지 간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왕이었던 희승이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 눈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때의 그 두려움에 타협하고 무너졌었던 인물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였죠. 그럼 그 아들이었던 희승이한 어떤 반응을 했을지 우리 화요일 소지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으면 가볼 건데요. 여기 이 희승이하의 반응을 좀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절. 네. 3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희승이하 왕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제사장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4절입니다.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 바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죠? 네. 일단 본인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중복 기도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었던 이 희승이하에게 두 가지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대답. 다른 종류의 대답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대답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네.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희승이하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그리고 그의 군대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패배를 예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용기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답변이 등장하죠. 바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인데요. 아까 락사계를 보낸 것도 모자라서 다시 한번 보냅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밑에 있는 상경처를. 사네립은 희승이하에게 사신을 보내 말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신은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속지 말라. 보라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구원 받겠느냐? 네. 고민하던 유다 왕에게 다시 한번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네립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김밥님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네.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또 재밌었어요. 아까 락사계는 백성들에게 소리치면서 야 니네 희승이한테 속지마. 니네 왕이 너네 구해줄 수 있겠다고 막 너네 안심시키고 그랬지만 너네 그 왕에게 속지마라고 말했던 반면에 이번에 지금 이 왕에게 보내는 이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말은 야 너네 이 여호와 하나님한테 속지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계시다는 어떤 그러한 선동입니다. 아까의 선동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선동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희승이하를 왕이었던 희승이하를 믿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희승이하를 믿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희승이하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네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는 그 아버지에게도 갔었잖아요.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근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선택했죠. 이러한 희승이하가 얻은 답이 두 가지가 있었고 선택도 둘 중 하나 했어야 했을 텐데 희승이의 선택과 반응은 어땠을까요? 밑에 있는 성경자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희승이하는 받은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이 이 모든 민족들과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들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다만 사람의 손으로 모양낸 나무와 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네.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희승이하는 선왕이자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을 그 당시에 어려운 길을 선택했죠. 그런데 희승이하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안전한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이게 참 이 그림이 너무 신기하고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니까 진짜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사내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편지를 통해서 흔들어 놓고 선동하잖아요. 이게 되게 우리를 절망시키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 사단의 계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는 사탄은 랍사개와 얼마나 비슷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가 태초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사단이 얼마나 어떤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해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루시퍼가 아직 천사들의 장으로 있을 때 그때 천사들을 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 천사들의 지위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그런 선동을 할 때 썼던 방법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흠이 있다. 그렇게 선동했던 방법과 또 동일하게 하늘에서 쫓겨나서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던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도록 유혹하면서 그때 썼던 방법도 동일한 것이죠. 너네 보고 열밀에 먹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거 아니야 사실. 실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선동을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진짜 이 랍사게와 이 산헤립의 배후에는 이 아수로 왕 산헤립의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가리아 3장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스가리아 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그 옆에 사단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또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고소하기 시작하죠. 저 봐라 더럽지 않냐 죄 지었지 않냐 죄가 어떻게 구원 받냐 이렇게 더러운 상태인데 당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 죄를 용납하고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겠냐 열망받을 존재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책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중간에서 얼마나 심장이 벌컥벌컥거리고 어땠을까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 맞고 나 죄인인 거 맞는데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두려웠고 떨리고 있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사단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더러운 그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뭐랄까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죄책감에 쌓여 있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였냐면 그를 정제하지 않는 즉 우리를 정제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고 계시는 그리스도 인만우엘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죠. 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해요. 죄에 대해서도 많이 쓰러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청년들과 대화하면 그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저도 정말 많이 경험했었고요. 그런 사단은 그러한 사실에 기반한 선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기울지 않고 사단에게로 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동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과 사단이 했었던 것이었죠. 이 똑같은 방식으로 히스기야를 흔들어 놓고 유다의 백성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흔들어 놓겠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수일 소지 남은 이야기들인데요. 이 남은 이야기들에서는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절 이사야 37장 36절에 있는 이 성경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우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사람 18만 5천명을 죽였다.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네, 여우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여우와의 천사 하나가 밖으로 나가서 18만 5천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신 것 같죠? 그가 기도한 대로 정말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참 여우와의 천사 하나, 천사 하나가 그 거대한 군대를 상대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 눈에 정말 커 보이고 태산처럼 너무나 커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간단한 문제일까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긴 반응을 생각하시나요? 네, 이 질문을 보고 떠오른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유명한 격언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누가 말했는지는 잘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격언의 내용은 의역해보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서 내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마주한 그 문제에게 가서 나에게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라는 그런 격언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격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보다 크신 그러한 작은 문제들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능히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우와의 천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에 또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저에게도 그렇고 김밥미도 그렇고 특히 20대 후반인 저희에게는 참 미래가 고민이 많은 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이 나이대만 아니라 더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더 어리신 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많을 텐데 그 고민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좀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실천하기 늘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결심해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 마주할 때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게 원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 저도 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말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LNG와잇의 자서전 라이프 스케치에서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과 과거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는지를 잊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미래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 하나님을 까먹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하죠.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와 왕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켜주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 남은 이야기들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승리 이 이스라엘 유다의 승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이 강력했던 이 아수르를 진짜 진멸시켰던 이 유다의 신 하나님을 이제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 행하기로 갈 건데 행하기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다라는 것인데 혹시 김밥님 희승이하에게 있어서 정말 선한 왕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선한 왕이고 정말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희승이하의 인생에 있어서 했던 가장 큰 실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에게 가장 큰 실수는 간증의 기회를 놓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증의 기회를 놓침인데요. 맞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질병 그리고 번영이라는 모글 소지인데요. 전쟁 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쟁 후에 승리하고 나서 곧장 얼마 안 돼서 희승이하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낫게 해주세요. 그래 낫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희승이하가 징조를 구합니다. 낫게 해주실 거면 저에게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죠.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하나님이 징조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는데 이슥이야는 앞서서 먼저 보여달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해를 뒤로 10도로 서쪽으로 10도로 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돼서 회복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바벨란이란 땅에 천문학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요. 어?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가 서쪽으로 가. 이거 뭐지? 뭐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슥이야가 회복됐던 소식과 이 징조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들은 이 바벨론 박사들이 바벨론 왕에게 말하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 그러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의 좋은 것들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바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유다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와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쵸.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였어요. 가장 강했던 아수르에게 승리했죠. 또 이렇게 병도 구했죠. 그 신이 해를 뒤로 보냈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었죠. 이 간증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들 아까 무기와 방패 많이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거 보여주고요. 뭐 별거 다 보여줘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줍니다. 솔로몬님부터 만들었던 그 성전기물들 다 보여주고 그런 거 다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을 때 그 조공들 때문에 그 귀한 진귀한 그 물품들 물건들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탐욕을 자극시켰다라고 성지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줬던 모든 그런 기물들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을 생기게 했다라고 해요. 그것이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를 정복하게 되는 유다로서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게 되고 단일 1장 보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가게 되는 그 원인과 발단이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주목할 때 히스기야를 주목하고 유다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말았죠. 선지자와 왕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밥이 한 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혜와 비할 때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모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쳐야 하겠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져야 할 책임이 있다.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도움과 지도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끼치는 감화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았었던 경험이 있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고요. 또 이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자신이 받게 될 위험이 이런 시험이 단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늘 있는 것 같아요. 특창을 하게 된다든지 간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일들로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는 기회들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언제나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태도와 어떤 정신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들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향기를 생각해보면 향기가 전파되는 것은 확산 효과라는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진공상태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류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향기는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아도 향기라는 것은 결국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향기를 어떻게 내뿜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어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을 하나 좀 얘기하자면 제가 신학가에 있을 때 신학가에서 하는 작은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 작은 대회였는데 그 대회를 나가게 돼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걸 준비할 때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그 대회를 나갔고 감사하게도 되게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전 근데 그 성적 얻은 다음에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의지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을 잊고 그 결과만 내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만 보고 내가 그런 걸 잃었었지 하는 그러한 자만감과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좀 경험하게 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되새겨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선을 행했던 것이든 교회를 나가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는 내가 하는 모든 좋은 결과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과정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아니면 내가 진짜 이러한 자만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제 마음가운데 계속해서 되새겨야겠다라고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읽고 좀 마치겠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행한 첫 번째 기만 이래에 간단한 속임수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굴복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희승이하의 인생은 실현의 때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성공의 모본일 뿐 아니라 번영의 때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실패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믿음의 반응을 보였었던 성공의 모본이기도 했었던 희승이하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 실패의 사례가 되기도 했었던 희승이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출고 마치면서 김밥님은 어떤 정리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마지막 부분에 희승이하가 외국에서 방문한 사신들에게 자신의 어떤 국가의 보물들 기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것이 그들의 탐심을 자극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그들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지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재물 혹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런 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저를 통하여서 나도 저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가를 마치면서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망했고 그 아수르가 망한 그 배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깨닫게 됐는데 이 아수르를 망하게 했었던 이 사단은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희승이하도 망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잖아요. 희승이하도 망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흔들고 선동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포위하고 엄청나게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그치만 희승이하는 흔들리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마음을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울기로 결심했었잖아요. 그 모습이 좀 인상 깊었어요. 더불어 얘기하자면 희승이하 터널을 얘기했잖아요. 530m의 정말 긴 길이지만 30cm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정말 정말 미세한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티가 안 날 정도의 작은 기울기였지만 물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흐르죠. 중요한 건 방향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그것보다 먼저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계속해서 틀어놓으려고 방향 우리의 방향을 뒤틀어놓으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 즉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어제 성공했어도 오늘 내가 실패할 수 있고 오늘 내가 성공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어도 내일도 내일을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흐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7과 아수르의 폐망을 마치게 되었고요. 함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와 많은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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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